첫 번째 이슈, 도넘은 학부모 갑질입니다. 신규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서초구 서위초등학교에서 학부모들의 과도한 민원 탓에 교육활동의 지도를 집중할 수 없었다는 그런 주장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서울교사노조에서 최근 2, 3년간 서위초에서 근무했거나 지금 근무 중인 교사들의 제보를 받아서 사례를 공개를 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서위초에서 학교폭력을 담당했던 한 교사는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한 학부모로부터 나 뭐하는 사람인지 알지? 나 변호사야. 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밝히면서 서위초의 민원 수준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고 학교폭력 민원과 관련된 대부분의 학부모가 법조인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번에 극단적 선택을 한 이 교사에는요. 담당 학급의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이마를 연필로 긋는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 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학부모로부터 수십 통의 휴대폰 전화를 받았다는 제보도 있었는데요. 학부모는 교무실로 찾아와서 고인에게 애들 케어를 어떻게 하는 거냐. 당신은 교사 자격이 없다라는 말로 비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참 안타깝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사들이 겪은 학부모 갑질, 또 교권 침해에 대한 고충 토로가 이어지고 있다고요. 고충이 정말 이만저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제 교육계에 따르면 교원노조 등이 개설한 한 웹사이트에는요. 그동안 과도한 학부모 요구사항을 받았던 사례부터 폭언, 폭행까지 교사들이 겪은 교권 침해 사례들이 수천 건 올라왔다고 하는데요. 사례를 살펴보면 한 교사가 원격 수업 기간 중에 한 학생이 계속 수업에 참여를 하지 않았더니 학부모에게 직접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학부모가 교사에게 요구한 것이 교사가 직접 모닝콜을 해서 아이를 깨워달라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교사가 어렵다고 하자 해당 학부모는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교사가 직접 과일을 깎아서 달라, 직접 끓인 죽을 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다고도 하고요. 결석하고 난 뒤에 출석을 인정해달라는 비합리적인 요구도 있었다고 합니다. 교사를 아예 하인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울분 섞인 목소리가 터져나올 법도 한데요. 또 학생들 사이에 갈등을 중지하다가 학부모에게 욕설이나 폭언을 듣거나 성적 처리와 관련해서 입에 담기 어려운 모욕을 받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아이의 마음이 상했다 이런 항의는 상당히 흔해서 교사들 사이에는 학부모에게 교사의 죄가 내 아이 기분 상의 죄가 아니냐라는 자조 섞인 신조어가 유행할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교육부도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교사와 학부모 간에 다양하게 지금 이루어지는 소통 방식을 어떻게 개선하면 교권 침해 사례를 조금 줄일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지자식밖에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게 선생님이 뭐 하시는 분들인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자기 밑으로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차제에 이게 진짜 이 사건을 보면서요. 학부모 교육을 정례화하고 이걸 법제화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학부모 교육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말이 되는 사건입니까. 이게 지금.